아로니아를 수확한 후에 아로니아 밭 정경입니다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확 후 아로니아 나무가 대부분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아로니아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것들은 나무에 달려서 있습니다. 이 열매들은 제대로 익지 않아서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일부 나무에서 달려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노린제 출입에는 노린제가 다수의 노린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가 달리도록 이번 겨울에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